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요. 이게 뭘까요?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발견했습니다. 쓰레기 구독자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잠자는 창의력을 깨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이커 다은쌤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첫 번째로 구독한 쓰레기는 낙하산 천입니다. 처음 만져봅니다. 뭐랄까? 부들부들하고 얇고 굉장히 질기네요. 이 낙하산 천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. 음... 낙하산이라... 눈 딱 감고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날씨 좋죠. 그래서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. 3D 프린터로 비치 체어를 출력했습니다. 캬... 여기 디자인이 딱 의자랑 알맞네요. 대충 잘라주고 대충 대보고 대충 붙여주면 그럴싸한 자리 하나 마련했습니다. 누가 앉게 될지 잘 모르니 눈알 방석을 좀 깔아줍시다. 1 villages IDE 어떻게